이 방 역시 주인이 없다. 시아버지에 이어 영감님이 쓰던 거처인데 영감님이 27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4년 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그때도 큰아들은 지극정성 병고안을 했었다. 그리움보다 야속함이 크다. 서둘러 떠난 것도 모자라. 어쩌다 병을 얻어 아들 발목을 잡았을까. 서른둘 한창 때 꿈을 꺾은 선보 씨. 걱정에 달려온 동생들은 하나같이 돌려보내고 홀로 병상을 지켰다. 안 남은데. 93년인데 두 어른들이 전부 다 연령식으로 우한이 생겨서 그래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제가 이럴 때부터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죠. 그 대신 지금 현재는 그런 불편상은 없습니다. 그때 다시 도시로 나갔다면 어땠을까. 어머니는 그 속졸없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신다. 죽어도 내가 눈을 못 감고 죽을게. 왜? 아, 장기를 가야겠다. 그거 내가 감겨 드릴게. 장기를 그래라도 보내놔야 되지. 어떻게만 해야 돼. 서울 따라 간다니까. 간다 만다. 내가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. 이것도 할 수 없는 경우. 그냥 물 흐른 데리고 쭉 가는 거예요. 사실 어머니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. 사실 어머니도 답이 없긴 마찬가지.